상어네 이거는 보베이크 이건 뭐지? 흰민이 상어를 여기 있다가 놔둬도 돼요? 그거를 가을에 비눗꽃 코스모스 코스모스지 이거는 막 잡아먹은거 뭐지? 아우 늑대 응 아니 여우? 응 아우 다리랑 봉이랑 꼬꼬하고 다리랑 꼬꼬하고 응 닭은 또 꼬꼬대 꼬꼬한거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냐 막 어떻게 울지? 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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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고양이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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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딱딱 한거 뭐지? 딱딱구리? 아닌가? 그럼 떡딱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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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막 씨 하고 뭐지? 아예 무서운거? 아예 무서운거 뭐지? 배 씨 씨 하고 웃는거? 막 막 비파도 가고 비파도 가고 비파도 가고 막 기다려가고 뭐지? 어떻게 울지요? 멍멍멍멍 뭐지? 개 비파도 가고 빌라도 가고 멍멍멍하고 우는 거 개 이거는 꽃과 이거는 봄에 피는 꽃 진달래 지울이는 그걸 잘 몰라도 돼 나중에 알 수 있어 진달래 꽃 봄에 피는 진달래 꽃 이거는 마피 내가 탄 거 뭐지? 그리고 어떻게 울지? 마피 잘한 거 뭐지? 말말 지울아 잘못하면 뒤로 떨어져 어? 힝힝 하고 오는 거 말. 힝힝힝. 응. 근데 지울아. 힝! 어. 요는 막다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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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따라와서 뭐지? 이러면 안고? 잘 모르는데. 박찌. 박찌.